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저는 제 생선용 숙성식을 준비했어요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~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안녕하세요! 왜냐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!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! 이번에는 라면을 해먹어보이기 때문에 이제 라면을 넣어서 조금 더 잘 먹으면 좋겠어요 라면을 넣어서 먹어볼게요 라면을 넣어서 너무 좋아해요 너무 맵다 라면은 이렇게 먹었거든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 맛있게 잘 먹으면 더 맛있어요 소금에 찍어먹는 것 같아요 소금에 찍어먹는 것 같아요 옛날에 잘 먹었습니다 바삭하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소하고 잘 먹겠습니다 쥬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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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리 양념장 마늘 고춧가루 아까만두 이모 아까만두 김치 계란 닭다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쭈쭈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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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소스랑 진료 맛있네요 소스 소스 전체만큼 진짜맛 진짜맛 참기름 고구마 고구마 진짜맛 고구마 고춧가루 고춧가루 첫 번째 먹어볼까요? 고등학생이랑 그룹 경우는 이제 이것은 이번엔 아이안 وأ이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